잠시 후 우회전입니다. 가장동에서요. 가장동. 달마동쪽으로 넘어가요. 덥구만요. 많이 덥네요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새로운 경로로 안내합니다. 오, 칼.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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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약 600m 앞 신호위방 및 시속 50km 단속구간입니다 20년 넘게 한자리에서 와 대단하셔 이렇게 제주대지를 판다는게 대단하시잖아요 그죠 엄청나요 엄청난 집입니다